첫 번째는 Kijut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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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jutu1. Kijutu1, Kijutu2, Kijutu1. Kijutu1, Kijutu1, Kijutu1. Kijut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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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jutu1. Kijut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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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jutu1. 나를 왜 김병현 선수와 김병현 선수와 김병현 선수를 만나야 되나? 저는 김병현 선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추므로 1번부터 kommt. 이 Montana 이노래 이노래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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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저기는 더 왔다, 저기는 더! 저기는 더 왔다! 고정은 하지 마세요 아, 이제 이리 와, 이제 이리 와 이제 이리 와, 이제 이리 와 이제 이리 와, 이제 이리 와 어, 계속 어, 다시 이리 와 쇼매 씨 오, 스트레스 오, 스트레스를 아이, 나, 가지 마요! 빨리, 가지 마요! 자, 빨리, 해, 호! 이 정도에서 멀쫓게 야, 빛, 빛, 빛 어? 어, 어, 어? 멈추마자 멈추마자 아우 그정도만 미치면 돼 계속 미치면 돼 자 기다리던 김민성 선수와 김병현 선수가 올라옵니다 와우 아우 우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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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성 선수 우리 두 윙케이 승 nice 자 먼저 넥센이 그룹 프로그다 최채용 단장님께서 우리 두 선수에게 수은 선수 금일경 전달이 이겼습니다. 먼저 김일선 선수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이어서 김병현 선수에게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론에서도 인터뷰하시고 많은 팬들이 김병현 선수를 기다렸습니다. 방금에서의 첫 승 두 선수에 전달해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셨는데 간단하게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말씀 살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승리의 기쁨을 감사합니다. 역시 시크릿 요즘 이제 계속 연속 선발 2승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컨디션은 어떠신지? 예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으시다고 많이 힘드시잖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팬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냥 김병현 선수에게 성원창이랑 진심으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김병현 선수에게 성원창이랑 그냥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려주시고요. 이어서 다음 김현승 사인볼 네. 맞습니다. 잠시 김현승 팬들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매직을 들고 다녀? 자 김민서 선수 오늘 잘생겼다 한번 크게 외쳐주시고요. 잘생겼다 이제 일본에서 처음으로 수은 선수 2012년 시즌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팬들에게 인산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서입니다. 짤략하게 인산말씀 다른 거 없을까요? 오래 기다린 팬들을 위해서 넥스앤 너무 야구 잘해서 저도 이긴해서 좋았습니다. 열심히 많이 응원해주세요.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민서 선수입니다. 우리 꿀맛치 아! 자 우리 오늘 수호자인 인털 당첨되신 분들입니다. 김병현 선수를 너무 좋아해서 써볼 써 빨리 선글라스 써 선글라스 안 벗기로 했잖아 아 손 한 번만 딱 악사 한 번만 해주시고요. 자 직접 싸이물을 좀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서 선수 아 감사합니다. 김민서 선수도 싸이물을 좀 전달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병현 김민서 선수에게 또 내일도 모레도 계속 가을야구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라고 부담당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의 박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앤복이 김앤복이 김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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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김병현 선수가 서관참 선수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오늘 야구장 같이 오기로 했었는데 계속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김병현 선수 선발이라서 막 왔거든요. 혼자라도 근데 김병현 선수랑 막 악수도 하고 싸인벌도 받고 너무 좋아요. 뛰어노즈 화이팅!